너 봐. 1번으로 가요, 형. 1번으로 해? 1번으로 해? 한 번에 못 맞춰, 너 봐. 못 맞춰. 내가 때가 너야. 아니, 나 1번, 3번이면 어떻게 줘? 형 거니까 딴 거 넣지 않아. 그래, 1번은 형은. 7번은 형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6번 치면. 신민이 거 넣을래, 형? 핑크 좋아. 핑크. 핑크? 몰라, 핑크 맞을 수 있어. 그렇지 않아? 누나 거는 안 해 봤어? 안 해 봤어요, 형. 누나 몇 번이야? 형, 형. 이거, 이거 아니, 아니 거야. 나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왜, 왜, 왜. 나중에 얘기해 줄까? 이거 해 봐. 7번 해 봐. 아닌 것 같아. 하하가 뭐 얘기할 수 없지만 아닌 것 같아. 근데 진짜 너. 어, 잠깐만. 얘가 왜 나지? 내가 거짓말할 수도 있어. 야, 얘가 거짓말할 수도 있어. 봉투에 내가 거짓말할 수도 있어. 근데 날 믿어봐. 나한테 조용히 말했어. 형, 6번은 아닌 것 같아. 다음 판에 나한테 물어보라니까. 이 안에 있는 우리 귀신은. 분명히 우리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할 거야. 그렇지, 맞아. 찾아야 돼. 이거 내 거 맞는 것 같거든. 한 번 넣어보자. 좀 이상하네, 형. 4번, 5번. 이거 한 번만 넣어보자. 그렇지, 맞아. 형, 형 넣어봐, 넣어봐. 한 명만 넣어봅시다 그러면. 석진이 형 넣어보라고. 아, 넣어볼 거야? 그런데 이거는. 그래, X가 나오지. 현실적으로 이거는 어려워. 아니, 그런데 어떻게 맞혀, 처음에. 맞지 마시고. 만약에 석진이 형 말이 맞으면. 이거 이상하네. 지석진이 형은 자기 인형이 맞는 거네,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런데 이게 세 개가 다 맞아야 맞다고 나온 거잖아. 그렇지. 하나하나씩 안 알려주지. 하나하나씩 안 알려주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사실. 선택을 완료했나요? 네. 다들 이 선택에 후회하지 않길 바라요. 그럼 지금부터 판정을 시작하겠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뭐 사실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데. 자, 판정이 종료 됐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틀렸겠지. 지금 당장 문을 열고 결과를 확인해 봐요. 봐봐, 봐봐. 조건이야. 틀렸지? 어, 깜짝이야. 그러니까. 아니지, 아니지. 과학금. 어떻게 맞아. 지금은 될 수가 없어. 몇 명이라고 얘기 안 하니까. 김정국. 어? 김정국. 어? 아웃? 김정국. 어? 김정국. 아웃? 왜? 왜? 5번 인형 구셔졌어. 그게 오빠 인형이었어. 누가 자극 걸었나요? 아니, 왜? 5번이 5번이 형이었어. 야, 빨리 생각해. 아니, 왜? 5번이 5번이 형이었어. 야, 빨리 생각해. 김정국이 왜? 야, 왜 아웃이야? 빨리 생각해. 빨리 생각해. 야, 아웃? 빨리 생각해. 안 돼. 빨리 생각해. 안 돼. 안 돼. 한테 날아가 새해? 最요ließ.